이석훈하고 좀 친한가봐요. 박성광 씨가 이석훈이가 내 덕에 결혼했다. 무슨 얘기야 이거? 무슨 날 연결이 있어? 들어갔자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. 얘기해봐. 뭐예요? 왜 벌써부터 지금 약간 부정하려고 그러는데? 아니 그게 아니라 전혀 기억이 안 나요.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? 정말로. 우와 진짜 나 어떡하냐 이거. 딱 얘기해 주세요. 왜요 왜요? 무슨 얘기야 이거? 석훈 씨가 군대에 있을 때 기억 안 나요? 안 나요. 야 어떻게. 아이고 사람 은혜를 잊었네. 아니 군대에 있을 때 뭐예요? 군대에 있을 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. 저는 이제 연인 관계인 걸 알고 있던 거고. 지금 큰일이라고. 휴가도 아니고 군대에서 전화가 왔어요. 어느 정도 공연하고 있는데 형 부탁이 있어. 여자친구랑 지금 헤어졌는데. 어? 싸웠나보다. 화해를 내던데요. 싸웠나보다. 나한테 편지를 써달래요. 써달래요. 근데 편지를 불러줘서 썼어요. 그 꽃바구니까지 제가 제 돈 3위를 해가지고. 대필했어 대필. 진짜요? 어? 김석훈 씨 아니고. 이석훈 씨 맞아요? 궁금한 이야기 와야 김석훈 씨. 김석훈 씨 아니고. 이석훈 씨. 홍길동 맞아요? 홍길동? 기억을 못한다고? 기억을 못한다고? 아니 기억. 어머. 왜 그래. 그런데 저기 박성광이 이런 뻥은 안 쳐.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? 다시 화해가 잘 됐다고. 내가? 야 이거 대박이다. 이석훈 씨 아니세요? 아니가? 그게 아니라 저는 아내랑 지금까지 헤어진 기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. 직접 편지를 쓴 거예요? 불러줘서. 제가 썼어요. 아니 이렇게 편지. 편지 불러줬던 기억 없으세요? 전혀 없어요. 아니 이쪽은 제가 전혀 모르는데 너무 그러니까 좀 추접스럽네요. 그래서 내가 지금. 아니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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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했어. 내가 했다 그럴게요. 극혈다. 내가 그렇게 했다. 내가 그렇게 했다. 하하하하 하하하하